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위 당국자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미 당국자들이 이번 사태로 동맹으로서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면 곤혹스러우니까 우리에게 사과할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초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태호 차장이 출국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달라스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굳이 사과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상조사 끝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관련해서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저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고 자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알아서 사과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 정부가 만약 항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 정부의 사과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미 국방부 기밀무권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에 또다시 국익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면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지만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중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국익을 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미국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보전쟁이라는 각각의 국익을 위해서 아무리 동맹이라도 동맹 간에도 지금 자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보전쟁은 결국 실력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내서 사실은 이게 갈등에 빚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전에도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 감청을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상화로 그냥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실이 지금 이걸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미국 당국과 조사나 이런 것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처음부터 물론 조작될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21살짜리 주방위군 일병이 이걸 유출했다는 것이 드러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이게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뭔가 조작된 것 같다라고 미국보다 더 앞서서 사실 해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어떤 반응이나 조사에 보조를 맞춰서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국익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물론 다 압니다, 국민들도. 그런데 그거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느냐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도 기사들에게 너무 선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여당 의원들도 이거 다 조작됐다.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거 대부분 다 조작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드러나 보니까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미국 당국이 설명하기도 전에 왜 우리가 어디서 도대체 저런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설명하냐 이거예요. 미국이 설명하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을 미국보다 너무 지레심작으로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 자체가 다 꼬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거기서 물론 미국 정상회담을 겨냥을 해서 국병만 입고 하니까 조기에 이 문제를 좀 주저앉히기 위한 측면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명에 있어서 팩트를 너무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저는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갑니다. 보면요 김태효 차장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언짢은 내색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에는 악의 없는 도청은 눈을 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공직자의 태도로서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자가 구체적으로 모르지 그럼 대강대강 물어봅니까? 당연히 기자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국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의제 조율하고 미국으로 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 태도를 보세요. 아주 공합적이지 않습니까? 저 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기자한테 질문하지 말아오면 뭐? 그럼 기자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자는요 질문을 못하게도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게 기자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이인받아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기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기자 앞에서 기자라고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는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 앞에 소상이 밝히듯이 얘기를 해야지 그거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저 갑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하면서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김태호 처장의 저 태도는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고 언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불법 감척 의혹, 윤석열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간단히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여론조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이리일비할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의미가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돌출해서 그 악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외교 분야가 무려 28%로 첫 번째 꼽히는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 방문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까지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쭉 나오던 그런 수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돌발 악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반영되면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반적으로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만 여권, 대통령 진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의 기밀문권 유출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